자 여기서 타트 캐릭터 마무리합니다. 준비하십니다.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요. 이렇게 해야 되요. 이런 식으로. 여기서 영화를 마무리 쳐서 연결 동작은 여기서 연결하고 돌려서 한 번 더 연결 동작 잡아서 돌려 잡아서 마무리. 한 번 더 돌려드리면 여기서 연결을 연결 동작은 연결 동작은 연결 동작은 연결 동작은 연결 동작은 여까만 더 자, 한번만 더 무릎을 얹어서 붙이고 벌려서 벌려서 바꾸지 않아서 흔들아 손을 씹고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. 자 여기까지.